성경 1년 1독 유일을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10편 35편에서 41편의 통습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간고했습니다. 둘째 다윗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셋째 다윗은 인생이 한뼘 길이만큼 짧다라고 정의합니다. 넷째 다윗은 여왁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자신을 들어 올리신다라고 감탄합니다. 다섯째 다윗은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한다라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10편 35편에서 41편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45일 10편 35편 다윗의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상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닥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어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며마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닥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르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며마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10편 36편 여호와의 종 다위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여 찌그리 보배로 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10편 37편 다위세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이를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오물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란 때에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믄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해가라. 그래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래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 즉 그 벌레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원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하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혼란 때의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주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조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10편 38편 다윗에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상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쇄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무를 놓고 나를 해야려는 자가 괴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하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중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미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하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나의 구원이시여. 10편 39편 다위세씨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읍졸일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하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닥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버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하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지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레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10편 40편 다위세씨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하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소 나의 부르지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판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하를 의지하리로다. 여하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하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줄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깊은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하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하여 주의 극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하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하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하여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피파우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41편 다위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하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하께서 그를 지켜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하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여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10편 35편에서 41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복수하거나 공격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제사장 나라 기준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 악일의 징계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도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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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